제형아빠와 함께하는 크리오 3.0 상권입니다. 상권의 스케치에 대한 내용이죠. 147페이지에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파트를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선택하고 타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원을 하나 그립니다. 원을 중심을 수직참조선에 맞추어서 내리다보면 여기 T가 보이죠? T 타워를 통한 원을 하나 그리고 지름을 10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커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일치하는 수평선상이 있는 이러한 구속조건이 생성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하나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 센터라인을 하나 그립니다. 수직으로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렸던 여기 선을 선택하고 위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치수 선의 이치수도 100으로 바꾸어주고 내부를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상이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147페이지 4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케치에 보면 여기 강화가 있는데 강화를 선택을 하고 싱글 체인 루프가 있는데 싱글은 하나씩 선택하는 거고요. 엔티티 하나씩 루프는 연결된 걸 모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 상태에 오픈 상태로 두고 1을 선택한 다음에 20과 5를 선택을 하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끝단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두를 눌러보면 다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강화를 하고 루프에서 플랫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20과 5를 입력을 하면 아까와 다르게 여기 끝단의 라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닫혀진다 라는 것이고요. 다시 언두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강화해서 서클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의 5를 입력을 하면 이번에는 여기 끝단이 아크로 이렇게 생성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6번을 보면 안쪽에 원래 있던 두 개의 선과 한 개의 호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구성 그러니까 컨스트럭션으로 변경을 하면 이 라인의 형태가 바뀌면서 이것은 모델링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치수 쪽에 가보면 베이스라인 치수가 있는데 베이스라인 치수를 선택을 하고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선 선을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0이라고 하는 치수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치수를 선택을 하고 0을 한번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 라인과 여기이라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선택하고 치수가 배치될 곳을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면 이러한 원점 기준의 치수도 생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0페이지 8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수를 선택하고 여기에 치수를 또 생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미 100이라는 치수를 입력했기 때문에 치수를 여기서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하면 두 개의 치수가 하나의 엔티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치수가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을 언두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치수를 참조 치수로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필요 없으니까 언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호에 대해서 치수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호를 한번 선택하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치수가 들어갑니다. 치수가 들어갑니다. 그 전에 보면 여기에 있는 여기 베이스라는 치수를 다 삭제하라고 되어 있죠. 이걸 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에 대해서 호에 대해서 치수 기입을 한 다음에 치수 값을 6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둘레가 있는데 이 둘레 그러니까 이 라인과 아크와 라인에 대한 둘레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변 치수 기입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을 하고 내가 둘레의 길이를 지정할 엔티티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한 다음에 OK를 누르고 그러면 치수가 생성될 것인데 그 치수가 바뀌었을 때 어떤 치수가 바뀌어야 또 다른 원래 있던 어떤 치수가 바뀌어야 이 치수가 둘레 길이가 만족을 할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65로 선택을 하면 자 그러면 여기 이러한 치수가 생성이 되었는데 지금 400이라고 하는 이게 둘레 치수가 생성되었죠. 그러면 이 치수는 더블 클릭해서 치수로 바꿀 수 있지만 65는 가변 치수가 됐기 때문에 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둘레 길이의 치수가 지금 40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00으로 바꾸면 저기 있는 반지럼 65라는 치수가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치수가 63.66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치수 기입을 다시 하는데 이중으로 치수가 들어갈 때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선택하고 가운드 버튼으로 치수가 들어가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치수를 언두 할 건지 지울 건지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체결한다면 여기 원래 있던 둘레 길이에 대한 어떤 그 가변 치수인 63이라고 하는 이 치수를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110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럼 150이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설정 그룹에 있는 스케치 셋업을 눌러보면 우리가 스케치는 탑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참도는 이 라이트면은 이쪽이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설계 변경이라서 이 탑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프론트로 바뀌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고 이거를 프론트로 바꿔줍니다. 프론트로 바꾼 다음에 스케치를 누르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프론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에러가 있던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대체를 누르고 다시 뭐 탑과 같은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바뀌었다고 나타나죠. 대체가 되었다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해결을 눌러주면 이런 형태로 모델이 오류 없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셋업에서 여기 보면 특성에 가보면 여기 해칭 하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안 되고 한번 나갔다가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들어와서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Add Cross에서 해칭을 눌러서 아주 나오면 이런 형태로 해칭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빨 안 드디어 띵 띵